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후님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피읍 아이템만 가는 다리우스입니다 미니언이 좀 많긴 했죠 미니언이 많았으니까 저정돈데 야 우리 제드는 그렇죠 정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와우 이길 수 없는 그림인데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왁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친구는 스펠 두개 다 썼어요 유치아까지 썼는데 저는 유치아를 안썼기 뭐야 그 아직 텔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야 제드는 또 죽었어? 두번째 잡아 나 갈게 간다 간다간다간다 이건 잡았다 이거 솔직히 못잡을 수가 없는게 못잡겠는데 이동속도 왜이렇게 빨라 아닌데 아 십차이 나네 내가 더 빠르네 근데 따로 잡을 수가 없나 아 아니 우왁 어시가 없어버리네 맞추질 못해버덩 아 이거 다 터지게 베인아 베인아 넌 왜왔어 여기도 죽었 전체적으로 터졌는데 뭐야 뭐야 나 가면 돼 걸로 가면 돼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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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전에 죽을 각이야 왜 절로 빼 아니 잠깐만 아니 아리가 방금 갔잖아 걸로 저거 무슨 생각 띵킹오버웃이 저거 잘못됐대 인성 상태가 어 어어어 어어어 됐어 됐어 나한테 못와 이것도 이제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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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악 아이번이라니 아악 텔타고스 어딘가 한번 가야될 것 같은데 라인 복귀하기는 조금 아깝거든요 차라리 탑을 부수자 이러면 아 바텀을 부수자 바텀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라인 빨리 밀어제끼고 어 베인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역시 뭐다 롤은 뭐다 그렇죠 타워 부수는 게임 넥서스를 부수면 승리입니다 탑을 제일 먼저 부수면 돼요 타워를 빠르게 부수는 그런 그립 아 나쁘지 않아 이거 부술 수 있겠다 이것까지 가능하겠는데 지금 상대 베인이랑 아리가 미드에 있기 때문에 늦었지 늦었어요 이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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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튑니다 됐어요 베인 버려 버려 어 야 살짝 위험하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 에에에에 하하 뭐하냐 야 이걸 그냥 지나치네 어 어 제드가 저기서 죽어버리면 살아야 돼요 어 야 애니야 거기서 부수는 쓰는가 꽉야 지렸다 근데 어떻게 다 남냐 저게 저게 다 사네 티버 때려 아 티버 조종해요 티버 조종을 안하네 아니 아니 티버 때리라고 티버 평타 와 너무 좋아요 양호해 여기서 다시 미드 타워까지 부수는 우리가 이러면은 타워적으로 확실히 이득을 어 점하고 있다는 거 어 잠깐만 야 스톤 야 스톤에다가 탈진에다가 메오까지 걸리니까 할게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드가 백돌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드를 버려 미드 버리고 제가 타타오 이거 라인 너무 어 어 어 야 깔끔해 뭐야 올러프 6킬 0 데스 뭔데 어 왜 갑자기 뭐 저렇게 컸어 갑자기 말도 안 되네 난 키운 적이 없어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었나 암튼간에 아 됐어 나는 그러면은 탑 밀고 제드가 바텀 밀고 이럽시다 아 벨코즈가 미드는 막을 수 있겠죠 억제기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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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이거 큰 그림 보는 거야 바텀 우리가 밀고 탑까지 밀어버리면서 양쪽 날개 양사이드 다 날라버립니다 어 양쪽 날개를 부숴버리는 그런 그림 나왔어 지금 이거 나쁘지 않은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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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양호해요 야 제드야 그거 못 부수냐 그래서 자네가 그거 부수지 않아도 내가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어 타워는 어느 정도 밀어놨잖아 됐어 됐어 큰 그림 보는 거야 됐네요 이 정도면 됐어 도망은 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리가 궁극기가 있나 없네요 없어요 그럼 빼 와 저거 베인 놓친 거 너무 아깝다 오 오 오 이건 무빙으로 안 되는데 뭐냐 너 이리 와 죽어 됐어 와 나이스 샷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득 봤어 야 이거 아리가는데 베인아 우리 베인 베인 자네 죽을 수 있어 야 와 하드리시를 해주네 어 자기 체력 깎아가지고 하드리시를 해주네 소름돋네 소름돋네 어 뭐하냐 야 상대 베인은 상태가 썩 좋은 거 같진 않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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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유 어유 그렇지 우리 쟤들 좋았다 옆구리 파고드는 실력 너무 좋았어요 피읍 있어 피읍 있어 일로와 일로 일로 아 이게 사거리가 안 되네 너무 놀랍고 Q Q인가 야 인근 아프다 어어어어어 제발 제발 됐다 이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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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크저 와 데미지 장난 아니야 뭐 벨크저 왜 이렇게 딜 딜 딜 딜 딜의 상태가 아리 잡아 잡아 야 지금 나 뚜복이라고 좀 무시하냐 무시하는 거 무시가 가능하긴 하네 와 야 진짜 빠르네 화나네 어 됐어 양호 어 페코지야 그걸 죽어버리네 레드는 제가 먹으면 되겠네요 이거 레드를 먹고서 바텀 도와주러 갑니다 지금 데미지가 엄청 세요 공격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어 허 흑 아 아니 오오오오 아 진짜 에어보니까지 너무하네 아니 데미지가 너무 세버리네 야 저쪽은 확실히 그게 좋네 유틸기가 좋은데 야 이거 빼기 늦었다 빼기 늦었다 쾌속으로 킬을 배달했네 택배 수준인데요 너무 빨랐다 야 어 이걸? 이걸? 아직 게임 몰라요 벨코즈 궁극기 잘 꺼지면 그렇죠 잡고 어 야 야 살짝 무기야 이거 올라프 너무 쎄 아 올라프 어디서 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쎄졌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베인이 이걸? 야 쟤네 집 못 가겠으면 이거 진짜 싹 밀었겠는데 야 근데 진짜 쌍둥이 타워 하나 무슨게 정말 크죠 이거 그리고 야 베인 카이킹의 상태가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올라프가 너무 세네 어디서 큰지 모른 올라프가 너무 셉니다 하지만 어 1대1을 싸웠을 때 저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저쪽 팀이 확실히 아 집합을 잘해 거의 2등병급이야 아 집합을 정말 잘해요 어 부르면 바로바로 오나봐 어떻게 저렇게 단합력이 좋은지 내가 뭐 암살하려고 하면은 바로바로 오더라고 CS는 잘 먹네 내가 아 CS 지금 1등이에요 아 벨코치도 잘 먹었는데 아 와 잠깐만 뭐야 어 이걸 베인이 어 오 가능한거야 양호 와 양호 베인 양호 테스트홈 구독자였죠? 테스트홈 못생겼던데 썼는데 이겼으면 잘한거야 넌 최고였어